안녕하세요. 비비엔 한국어 방송입니다. 지금 저희 생방송 중입니다. 페이스북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밑에 링크 있죠?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요. 만약 링크가 안되면 비비엔 앱을 여셔서 저희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. 생방송 중입니다. The Day of Good News, Good News를 전하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. 친구들, 가족들, 믿지 않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초청해 주셔서 함께 방송 듣고 이 굿뉴스를 나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. 생방송입니다.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굿뉴스입니다. The Day of Good News, 이 굿뉴스를 온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비비엔 한국어 방송 함께 하고 계십니다.